안녕하세요. 중급자를 위한 하모니카 교본의 저자 박기국입니다. 이번 교본은 하모니카 기본기를 마스터하시고 하모니카의 묘민 베이스죽법을 운영한 실전 테크닉과 저의 연주 음원을 통하여 혼자서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또한 부록으로 저의 첫 교본이었죠. 추억의 선주를 선사하는 박기국의 하모니카 교실에 들어있는 곡을 선별하여 CD에 또한 넣어보았습니다. 저의 교본을 듣고 곡을 완성하신 분들께서는 저의 음원을 참고로 하시어 여러분들께서 더 음악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주시길 바라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 교본은 많은 하모니카 테크닉 중 중급자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베이스죽법을 위주로 한 교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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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